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은 바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이 대제사장의 책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위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송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석을 이루셨느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송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TV 등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실제로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데다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키면서 하늘은 실제 장소가 아니고 지옥도 실제 장소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히브리소 9장 24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송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하늘 자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셋째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상에 앉혀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늘의 초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권세나 정사 능력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 다가올 세상에서도 그 어떤 곳도 결코 닿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보좌 우편 바로 구주께서 계신 그곳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고 사모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이 몸에서 분리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몸에서 혼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라엘은 죽을 때 성경에 따르면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떠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떠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엄격하게 자세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 곳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에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어디에 살게 될 것인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하게 될 곳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될 도성인 새 에루살렘 도성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저택을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대저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게 될 곳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늘로 간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모두가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정령 자랑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게시들을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하다는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광신자 취급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가만히 있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거리에 버렸을 때 바울은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거처를 직접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셨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셨을 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실제하는 곳이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회의를 품는 자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실제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실제 존재하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입니다. 우주의 정상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말은 주님 자신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절이 아닙니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의심하는 카톨릭 교인이나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면서 받고 싶다든지 받아야 할 텐데 말하면서 소망할 뿐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근처를 얼쩡거리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대상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마귀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그로 가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자신을 유다와 동일한 입장에 놓고서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유대인이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에 죽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도 부족하다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다는 인간이 아니었지만 여러분은 인간입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균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다의 예를 들면서 이 교회 시대에도 우리 역시 유다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믿고 그 사람들에게 속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해계했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지금 그는 지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렇게 염려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유다는 마귀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이니라 주님은 유다를 보고 마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참으로 우습습니다. 주님이 아주 쉽고 평이하게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배운 것과 다르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전통과 다르고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상식과 사회 공동체에서 배운 문화와 다르다고 그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투덜거립니다. 이는 마치 강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제사역입니다. 헤브리서 9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은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이러한 말씀에 의심이 된다면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행위도 선행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사, 경험, 성령체험, 방언, 축사, 병고침 등을 신뢰하지 말고 그 어떠한 교회나 목사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완성된 사역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요한복음을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줄 모르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계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로 하는 은혜를 주시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죄와 시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구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그분의 형상에 일치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강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경 구절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현재 하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성경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도 늘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위대하고 보배로운 성경의 약속들을 늘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주님과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중보자이십니다. 욕기 1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고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인 사탄이 해대는 끊임없는 고소를 막아주시는 의로운 변호사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사 한 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호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로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하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희생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도살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고소를 막아내는 방어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자신의 속죄사에게 근거해서 우리를 위해 강구해 주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으로 위대하고 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즉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면서 사도들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러오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도 당신은 내가 한 일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치유책을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그 치유책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아무리 설명하고 변명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도움도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아담에 속하며 모두가 다 타락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인간은 모두 타락했고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 너무나도 쓸모없고 절망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면 그런 말 못할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애는 말 그대로 모든입니다. 가늠을 제외한 모든 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간을 제외한 모든 죄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죄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인, 동성년의 성도착을 제외한 모든 죄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냥 모든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죄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용서는 다소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중보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중보자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 중보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어떤 비서나 부관, 웨이터나 운전사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직접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방문을 열고 그분의 책상 맞은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나 요셉, 성모 마리아에게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언제나 마디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어디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옹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오.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이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맏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마디형이 사무실에 앉아있습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마디형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서 사도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은 사도들의 통치자인 주님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은 주님이시고 나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테이블 위에 나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중보자가 계십니까? 중요한 재판에서 옹고를 상대로 싸워줄 진실한 친구가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주께서 나의 대적자 맞은편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주님은 자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자선변호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건을 그분의 손에 넘겨드리면 모든 사건을 일일이 맡으셔서 하나도 패배하지 않고 승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페리 메이슨이나 셜록 홈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에 비하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삼류 아마추어급에도 들지 못합니다. 지난 2000년간 맡은 사건을 단 한 건도 패하지 않고 모두 이긴 변호사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으로 여러분이 받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이기셨고 그 동일한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적하는 고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를 대적할 때 고소를 할 때 어떤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여러분을 대적하여 고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을 끄집어내서 고소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우리 형제를 고소하는 자는 환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결코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떠난 성도들은 우리의 대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도 우리의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자신의 죄 문제로 인해서 정결례를 드렸습니다. 그녀 역시 구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구주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결례를 통해서 필요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변호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험이 다가오기 전에도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다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말씀해 주셨고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마귀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허락을 하신 주님은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봉복인 동시에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소를 의지하지 않고 교회의 의식, 죽은 성인, 성모 마리아, 황금류를 준수하는 것, 교회 출석, 황금,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 성체, 성사에 모두 참석하는 것 같은 이런 바보 같은 헛짓거리들로 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위대한 분의 손에 사건을 왜 맡기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변호해 줄 변호인이 계신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법정에는 옛날에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을 숭소하고 풍성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아주 노련한 변호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고 날마다 살아갈 은혜와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점점 그분의 복스러운 형상을 닮아가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건마다 시시때때로 신실하게 자신을 보살피고 항상 자신을 보살피고 계신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평안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또 심판석에서 여러분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변호인으로 갖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에서 한 사건은 결코 패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사건도 결코 패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으시고 영원한 승리자의 편에 항상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